안녕하세요. 똑소리나는 기장실무비법의 5분특강 남미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를 매입매출장과 일반전표 전송할 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적격증빙수치의무 중 하나인 3만원 초과 거래 금액에 대해서는 수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법인과 개인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확인을 해보면 법인은 신용카드가 국세청에 발급받은과 동시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고요. 법인 카드에 대한 안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법인 카드를 사적개인병원비나 개인학원비로 썼을 때 사용자에 대해서 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서 안내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은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았을 때 발급, 갱신, 분실했을 경우에 홈택스에 직접 등록을 진행을 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안내를 진행하냐면요. 개인 카드를 두 개를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개인 집에서 쓰는 가사용도로 쓰고 또 하나는 회사 사업용으로 써서 이 사업용에 사용하는 부분만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을 하게끔 안내를 진행을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국세청 홈택스에 대해서 등록을 진행을 합니다. 화면으로 들어가면은 개인 사업자의 카드 등록을 정확하게 입력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리 상태의 등록 접수 완료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는 왜 그러냐. 신용카드를 잘못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국세청 신용카드를 저희가 업로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를 분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신용카드를 업로드를 하기 전에 미리서 지워버리면 신용카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지우지 않게 안내를 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등록을 한 다음에 저희가 스크래핑 설정을 해서 저희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데요. 프로그램에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원클릭택스에서 스크래핑 회사 설정을 진행해서 여러가지 사용을 수시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신용카드를 매입 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과 받는 부분은 매입 매출장으로 점표 분개해서 점표 처리를 하고요. 신용카드를 매입 세액 공제 받지 않는 부분은 일반 점표로 전송을 해서 세액 공제, 아 일반 점표로 전송을 진행을 합니다. 신용카드를 이제 저희가 엑셀 업로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매월 말 신용카드를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관리 회사에 신용카드 자료를 요청을 해야 합니다. 관리 회사에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요청을 하냐 사업자 등록 번호와 부가가치세 세액 구분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한테 엑셀 자료가 오게끔 안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필요 소식을 자료에 붙여넣기 하고 업로드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먼저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서식다운을 진행을 합니다. 서식다운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신용카드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필요 사항만 붙여넣기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아까 매입 매출장과 일반 점표로 전송하기 위한 그런 과정은요. 똑같이 매입 세액 공제 받는 부분은 매입 매출장으로 전송을 하고 매입 세액 공제 받지 않는 부분은 업로드를 진행을 해서 일반 점표로 전송을 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단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